지난 주말 거치면서 맨요 브루노 페란 데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양항용 아니냐 약한 팀을 상대로만 막 잔뜩 스탯 쌓아올리는 거 아니냐 새 같습니다 강팀 상대로 해서 작아지는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지적인데 부패 책임론입니다 진짜 그럴까? 부패가 진짜 문제가 좀 큰 걸까? 맨요가 고비처에서 이기지 못하는 게 진짜 부패 문제일까? 이런 거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씩 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맨요가 최시화 경기를 했는데 비겼잖아요 0대0으로 보기 힘드셨죠? 보다가 계속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두 팀이 그냥 공방정만 하다가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 원래는 좀 진짜 재미난 경기를 좀 기대했는데 서로가 이제 공격증이 안 풀리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 좀 비슷한 느낌이셨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맨요가 이 최시화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2위를 유지하긴 했는데 1위 맨시티와의 승점차가 와 12점이에요 너무 좀 많이 벌어졌죠? 그런데다가 이제 남은 경기가 12경기니까 이 정도면 2위 맨요가 1위 맨시티를 따라잡는 건 좀 사실상 힘들다 우승은 맨시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나요? 또 제가 근데 이번엔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시티는 다른 대회에 얼만큼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하느냐 이게 남은 과제일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는 시티 쪽으로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0대 0으로 비겨서 1, 2위의 이런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두고 지금 부패의 책임론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부패는 강팀만 만나면 이렇게 힘을 못 쓰냐 첼시 만나서 또 역시 힘을 못 쓴다 그전에도 그러더니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양학용 새가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뭐 부패가 첼시 경기에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지 한번 보면 첼시전 부패 스탯입니다 이제 90분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유슈팅은 없이 그냥 블록당한 슈팅 만 2개 있었고요 패스 성공률도 69%니까 아우 좀 많이 좀 떨어졌죠 아무리 높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70%도 안되는 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크로스도 3개 시도했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롱볼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패스도 9번 시도했는데 단 2번만 성공을 했습니다 드리블은 자체를 별로 시도를 못했어요 한 번 시도했어요 그만큼 많이 막혔다는 건데 한 번 시도해서 이것도 성공한 거 없고요 총 경합 상황이 10번 있었는데 이것도 3번만 이겼습니다 볼을 갖고 있다가 점유율을 잃어버린 횟수도 와 21번이에요 진짜 많이 부족했습니다 키패스 정도 한 번 기회를 창출했던 거 한 번 이 정도가 이날 90분 뛰면서 부패의 전부입니다 확실히 스탯적으로 보면 많이 막혔구나 이런 건 좀 알 수 있죠 이 경기 첼식 경기 하나로만 놓고 보면 칸탱이 좀 잡혔어요 제가 이제 이번 맨유와 첼식 경기의 칸태의 히트맵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칸태가 엄청난 범위를 뛰었죠 정말 하프라인 기준에서 위아래로 커버 범위도 상당히 있고 활동량 자체도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으니까요 칸태가 이날 첼식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은 거리인 11.33km를 달렸어요 정말 엄청 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칸태의 부패가 좀 지워져버린 거죠 여기다가 뭐 칸태 같은 경우는 뛴 커버 범위라든지 거리도 많았지만 양 팀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태클 7번 성공 가로채도 제일 많았는데 4번 성공 이렇게 됐습니다 칸태에게 약간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부패가 칸태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힘을 좀 못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첼식 경기만 딱 놓고 보면 아 칸태에게 잡혔구나 뭐 이렇게도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부패가 이런 식으로 좀 센 팀 강팀을 상대로 해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2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소위 이제 우리가 빅6를 얘기하잖아요 맨시티 맨유 첼시 리버풀 토트넘 아스날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거기가 빅클럽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순위 뭐 이런 거 네 기존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빅6라 부르는 팀들이잖아요 이런 여섯 팀을 상대로 해서 그 부패가 어 사실 힘을 계속 못 수웠다는 거예요 이번 첼식 경기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ESPN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부패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6를 상대로 해서 이번 첼식 경기까지 7경기를 치렀거든요 7경기에서 골 하나 어시스트 없습니다 진짜 많이 못했죠 이 한 골도 지난해 그 토트넘과 경기 때 PK가 로 만들어졌던 그 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을 못 썼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 브루노 페넌데스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에 15골 넣어가지고 득점 랭킹 2위 10개 어시스트 해가지고 돔 랭킹 3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스탯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 확실히 빅6 상대로는 진짜 약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올 시즌 잘 나가고 있는 레스터를 포함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빅7으로 확장을 시켜도 부패에는 올 시즌 기록이 경기당 0.3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부패가 그냥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가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거든요 그 정도 하는 선수잖아요 엄청난 골 엄청난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인데 확실히 강한 팀을 상대로 해서는 경기당 0.38이면 이건 좀 적은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눈에 띄게 3분의 1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로이킨이라든지 제이미 오아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부패에 대한 여러가지 강팀을 상대로 특히 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또 부패가 실제로 좀 높은 위치에서 뛰게 되는데 강한 압박 특히 상대가 강할 경우는 부패는 공격 2선 그러면 상대의 겹수비 위아래로 눌러버리는 수비 사이에서 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압박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탈압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한 팀을 상대해서는 그런 탈압박이 먹히지만 좀 강하게 확 압박 들어오게 되면 그런 탈압박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거는 한 번은 부패 입장에서도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탈압박 능력이라든지 개인의 능력을 좀 더 키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레벨 문제다 그런데 이걸 꼭 그렇게 부패가 강팀에게 약하거나 그래서 강팀을 상대해서 맨유가 좀 힘든 경기를 하는 거 진짜 이걸 부패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좀 싶어요 사실 폴스콜스가 이번에 지금 이야기할 때도 그 부패가 강팀에게 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데의 문제 원인을 좀 짚었단 말이에요 다른 포지션이 약한데 부패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골자는 그러니까 부패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잖아 이번 최시화의 경기 때도 양팀을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거리인 11.49km를 뛰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강팀 보다도 더 많은 위치를 뛰면서 히티맘불 놓고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의 위치를 다 뛰어다닙니다 사실 이 정도의 분전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또 거기서 자기 어떤 능력도 보여주는 선수에게 강팀을 상대로 못하는 건 너의 문제야 너 개인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싶어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부패를 둘러싼 팀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좀 싶어요 이걸 좀 짓고 싶은 건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짓고 싶어요 이거는 폴스코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첫 번째는 수비가 약함으로 인해서 부패가 고립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메뉴가 골키퍼 대회와도 아주 완벽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더 문제는 린데레프하고 맥와이어의 센터백 라인인데 센터백이 좀 느리잖아요 약하게 약간 약한 느낌도 있죠 지금 순위에 비하면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느려요 린데레프하고 맥와이어가 느리니까 그러면 느리면 이 느린 두 선수에게 수비를 맡기면 이거 다 열려버릴 거 아니에요 다 회전문 되고 자동문 되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 두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나 수명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이 두 명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첼시 경기로 놓고 보자면 프레드라든지 맥토미니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두 명을 보호해주려고 합니다 출점하면 안 되니까 특히 상대가 이런 흐름은 이런 현상은 상대가 강할수록 더 짙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상대 공격이 더 강할 테니까 강팀이니까 불안한 수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 수명 미드필더 맥토미니 프레드가 내려와 버린다는 거죠 두 선수가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부패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항상 높은 위치를 점하는 선수인데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 내려와 버리니까 중앙 미드필더 수비하고 부패하고 거리가 이만큼 벌어져요 간격이 그러면 부패는 상대는 아주 부패를 맡겨 용이해지죠 여기는 다 내려가시니까 중앙 미드필더 이하는 안 막아도 돼요 올라오지 않아 한길 멀어져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부패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강팀일수록 상대는 더 물러나고 미드필더들이 맨유가 그러면 부패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으니까 완전히 수비가 에어쌓는 문제죠 사실 이러니까 부패가 강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환경적인 어떤 조건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결국 수비의 불안이 부패를 고립으로 이끈다는 거죠 사실 이걸 좀 풀어주려면 그래서 포구바 같은 유형이 있으면 좀 좋아요 포구바가 살짝 아래에서 상대 수비를 좀 분산시켜주고 또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이 좀 뿌려주고 연결해주고 맷잘라처럼 돌고 이래서 상대를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포구바는 기복도 있고 이번에 또 부상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진짜 무슨 이적시장 열리면 잘했다 다치면 부상당하고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이 좀 못 들어오고 있고 반더베이크가 또 해주면 좋은데 반더베이크는 좀 부족한 느낌이죠 이래저래 좀 써보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니까 오로지 부패예요 오로지 부패 그러니까 멀어지고 고립되고 다쳐버리는 모습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빅 도우미라고 하는 스탯이 올라가겠죠 아니면 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수비를 달고 빠지면 직접 침투해가지고 부패가 골을 넣건 이렇게 공간이라도 만들어지는데 그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부패의 의존성이라든지 부패가 너무 고립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 첼시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맨유의 공격진이 앞쪽에 그린우드 래시포드 대니얼 제임스 이렇게 세 명이서 꼭 세컨 쪽에 부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린우드 유스팅 하나도 못 때렸어요 대니얼 제임스 유스팅 하나도 못 때렸어요 래시포드 정도가 공격수 해제는 뛰면서 유스팅 두 개 때린 이게 전부입니다 그린우드 나가고 79분에 마시알 들어왔는데 뭐 마시알 특별히 말할 거 없죠 마시알은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 슈팅 자체를 못 때렸습니다 아무리 출전시기 적더라도 역시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줘야 2대1을 치고 3자 연결을 하건 공간을 만들건 어시스트를 하건 할텐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좀 강팀을 상대로 해서 그래도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카바니인데 카바니도 부상 중이기도 하고 카바니도 지속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데 지금 나이라든지 또 부상 여파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아쉽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부패 다 하냐고요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해서 강팀은 더 압박도 좋고 수비도 좋은데 다른 그 수비를 분산시켜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한데 이걸 부패에게 다 하라고 한다 부패가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부패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걸 포함으로 해서 부패 없으면 아니면 부패에게 상대가 집중되면 플랜 B 다른 어떤 대안을 전술적으로 못 만드는 숄샤르 감독의 문제를 오히려 더 지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어떤 선수 그것도 사실은 아니 사실 부패가 지금 맨유우 선수 중에 제일 잘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패 왜 강팀을 상대로 다른 건 다 잘하는 건 알겠는데 강팀으로도 더 잘해야지라고 얘기하기보다 아니 부패가 안 막히게 못 만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부패 없으면 다른 전술 못 잖아요 전체를 좀 팀을 끌어가고 통제하는 숄샤르 감독의 어떤 책임을 좀 전술적인 다변화를 못 가져가는 이런 걸 좀 지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부패의 얘기를 하지만 맨유우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빅6를 상대로 7경기 치렀다고 했잖아요 7경기에서 얻을 승점이 5점밖에 안 돼요 팀 자체가 맨유우가 강팀을 상대로 해서 7경기에서 5점을 얻은 팀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패하기만 책임을 책임 팀 자체가 강팀에게 약한 건데 팀 자체가 강팀에게 약하면 그 왜 강팀에게는 그런 전술을 못 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다른 전술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부패 빼고 경기하면 되지 않냐 강팀와의 경기에 그러면 부패가 유독 강팀에게 약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맨유가 약한 건지 부패 빼고 강팀하고 경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문제 그냥 어디가 진짜 문제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뼈 때리는 얘기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패가 좀 더 필연적이에요 굉장히 상대 압박이 강한 위치에서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퀄리티도 분명히 좀 높여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은 앞뒤 그리고 전체의 어떤 맨유의 팀 문제가 아닌가 좀 쉽고요 이거를 소셜 감독이 해결하는 것이 지금 뭐 2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더 높은 단계로 맨유를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